박보오님 박보오님 아프처럼 남대였기에 patterns 나에게 태워주시며 내 몸처럼 아디고 잘 살아가라 하던데 오늘의 긴말씀이 이전에 냈구나 나를 얘기해도 한 번 더 살아가지만 어찌나면 좋을까요 나의 작물이 정말 달라붙었걸로 아내는 지구를 그렇게도 선명하고 남전하던데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어디서든 어찌하면 좋을까요 장벌이 우리 장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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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리를 장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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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니다 두번 한 번 따라갈지 정벌이 장벌이 장벌이 너무나도 변했어요 붙어졌어요 어찌하면 더일까요 장벌이 뭐니 장벌이 정말 달라졌어요 아내 눈치고 늘 그렇게도 당연하고 감정하더니 너무나도 변했어요 붙어졌어요 아내 눈치고 늘 한 번리 한 번리 장벌이 뭐니 장벌이 장벌이 그리고 한 번리 한 번리